두 점차 앞서게 되는 명지대입니다. 김광일 시간차 김동경 지금 어떤 프로그램인지 되게 궁금해요. 마지막에 아 서브웨이스도 이 상황에서 서브웨이스를 만들어내는 김동경입니다. 아쉬움을 좀 털어낼 수 있는 명지대학교가 됐으면 좋겠고요. 시간차 블록킹 자 맞고 튕긴 공을 다시 훈격 갑니다. 왼쪽 블록킹 블록킹 김동경 자 알리시 부풀안했던 명지대학교 찬스볼이에요. 김동경 마무리합니다. 중구대학교 김동경인데요. 6대6 동점입니다. 다시 강하게 서브웨이스를 또다시 기록합니다. 어느 경기 두 번째 서브웨이스를 김동경 송 선수는 기존 멤버로 계속해서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요. 이번 서브에 약하게 김동경 블록커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. 공격 성공! 김재환 자 김광일 받아냈습니다. 이지훈 터스 아 이걸 공격 성공해내는 김동경입니다. 첫 번째로